참 이상한 일이야 나는 하루종일 너만 봐 이런 내가 미친 건 아닐까 생각해 보다 웃고 내 참 신기한 일이야 넌 내 맘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 쿵쿵 뛰어다니면 널 흔들어 놓곤 해 그럼 너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혹시 가둬둘 너의 맘속에 방을 내어줄래 내 연출은 그을 일어난 어떠니 잠시 나는 일이야 그저 너라서 난 좋은걸 어떤 이유도 없어 그럼 너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혹시 가둬둘 너의 맘속에 방을 내어줄래 혹시 가둬둘 너의 맘속에 방을 내어줄래 이런 날은 어떠니 이런 날은 어떠니 이런 날은 어떠니 이런 날은 어떠니 그런 네가 좋아 너의 맘속에 방을 내어줄게 말해주지 이ionen 또 같은 날은 어떠니 your 처음에는 구멍에 방을 내어줄게 말할 수 없을래 감사합니다.